어 네 일단 졸업하게 돼서 기쁘고요 이제 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did I go from this to this 리도 형 리도 형 나랑 같이 팀을 주세요 리도 형이랑 같이 팀하면 너무 팀이 좋을 것 같아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빈이 형 졸업식이요! 창빈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 몰래 가고 있었는데 스케줄이 있다고 못 간다고 말했었거든요 기다려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방금 딱 부면서 박수도 크게 쳐주고 영어 영어 한국 학교다! 학교 이쁘다 빨리 와 뭐야 왔어 너무 배웠어 형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한다 형님 형님들 진짜로 넌 뭐야 뭐 왜요 다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자 그럼 우리 한이 마지막으로 갈게요 한이가 이제 다섯 번째 미니앨범 클레레반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은 선샤인이고 이유는 팀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만들어서이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더 살던 시즌을 그 노래에 대해 사랑하는 플레이브 이러고 누가 다시 얘기하고 잘생겼다 정당하게 내가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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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hates monday so something to lift the mood up and something to wake everyone loves monday yay 핫하다는 토크쇼에 와가지고 이게 핫한 토크쇼였구나 핫한 토크쇼에 와가지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 스테이가 정말 우리 리노 오는 걸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 제가 또 스테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나 보고 싶다고 하는 건 절대 안 해주죠 맞아 그래서 허그를 해달라는 거야 안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 아직은 안 돼 왜 안 돼 우리 좀 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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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기간이 지난 후에 허그를 하도록 합시다 어깨 어깨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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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끼리 말고 스테이한테 아 스테이한테 어깨 형이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이렇게 있거든 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좀 전에 영태 형도 시켰어 아 그거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가 약간 오늘 말고 다음에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할래 하하하하 그래요 멋진 이건 우리 잘 할 것 같게 생각해요 Now the reason why I said my hair is not blonde is because you guys thought my hair was still blonde and you guys thought that I was lying to you guys and you guys kept calling yourselves clowns and you guys aren't clowns so 제가 증명했습니다 내 친구들한테 야 그 오 엘리베이터 한 시간 있는 건 뭐 별거 아닌데 뭐 괜찮았는데 이거 성공 아니야 이랬어요 아 친구들 아 그래? 야 너 어떻게 버텨냐 그래서 아 뭐 할 게 없어 그 거울이랑 그냥 나 보면서 계속 놀았지 뭐 이랬는데 친구들이 아 근데 와 진짜 너무 아까워 아 그래서 야 근데 거기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어 창, you're the greatest leader Don't ever feel sorry, okay? We're proud of you Yes What's up, but you don't have to run 보호,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save, and cash you It rains on beat, but you are onlyailing I remember my noquee And it will be and you can cannot make it And you will never talk about the machine Stop 왜냐면... ...이거가 그리지 않고... ...이거는 글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아멘 결심이 바로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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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을 뽑아주세요 이새끼 화이팅 자 이제 한국은 또 늦었잖아요 우리가 늦고 한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은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방학이야 방학 방학이야? 우리 스테이 좀 더 주무시고 제 태양 여osi 저는 쑥 맞아요 저 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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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제 태양들이 촛불 떴떠 야, 내가 용복이랑 얘기를 했거든? 우리 집 고향이 3마리잖아 3마리야?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다고? 매력있게 생겼어 되게 훈훈하게 약간 엄친아 가지고 방송이잖아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또 이따 속도가서 얘기 좀 하면 되지 아, 이해 무서운 거야 자, 갑니다 우리 집 고향이 이름 다 해봐 순이, 둥이, 도리 뭐?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어휴, 너 입을 못하니까 네, 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Su이, 너 인사 없는? 다가야 봐 민족이 2인줄 알았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정말로 그때 V에서 현진이랑 얘기했던 게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왜 거짓말이 하면서 가시죠? 그냥 사물하면 진짜 막 어? 편지랑 함께 먹을 거 막 불닭볶음면 이런 거 다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장기자랑 많이 했잖아요 그 장기자랑이 끝나면 꼭 와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마치 앞시에 있어 원래 낫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전부는 사랑하고 말을 잘 못해요 이런 거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는 보니까 그냥 과거 생각나고 학교 잘해주세요 이거 뭐야? 오늘 오신 창빈 오빠 창빈 오빠 어떻게 머리가 휘날리는 그 모습만이 온다고 진짜 못들어지겠네 진짜 와 나 뒤에 피나 와 나 뒤에 피나 천재가 아니야 여러분 책도 써라 아래 진짜로 좋아했어 불닭볶음면 라면 형이 새벽에 사물함이 너무 커 집 갔다 와갖고 아 지금 드라마를 보더니 대사 들었어 야야야 정인아 정인아 창균 형이 자꾸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막 자기 중학교 때 사물함에 알았어 기다리고 뭐래 이건 내가 얘기한 거 아니다 하니가 얘기했다 난 다 믿었네 형 난 솔직히 다 믿어 야 lessons 안 돼 형 왜 두개야 왜 형 창빈 형 effids 아 이건 안 되네 아 아쉬앗 아쉬워 원 만들자 원 만들어 봐 원 만들어 봐 와아아아아아 저편 보시죠?